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종이 2에는 6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다. 그런데 두 쌍의 대류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형제를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 그 대류 유전자들의 DNA량, 그 다음에 여기는 세포, 분열 중인 세포 중에서 하나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 여기 세포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동염색체가 없고요. 중간에 이제 이쁘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서 방추사가 달려 있어요. 당연히 중기겠죠. 상동염색체 없고 복제된 이 염색 분체들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열, 2분열 우리 중기의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표에서 2분열 중기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표로 갑니다.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지금 요렇게, 요렇게요. 지금 라지 H와 스몰 H, 라지 T와 스몰 T가 서로 대류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요. 같이 존재한다, 한 세포에. 이 얘기는 2엔 그리고 2엔의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숫자의 차이들은 이제 복제 전과 복제 후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제 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복제한 이후이기 때문에 네, 1분열 우리 중기쯤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했기 때문에 라지 T도 복제해서 2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스몰 T도 복제해서 2. 자, 복제 전에서는 라지 H가 하나, 그 다음에 스몰 H도 하나, 요렇게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 동물 같은 경우는 피라고 하는 동물, 피가 아니죠.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2형 접합이에요. 이렇게 2형 접합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디귿과 리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류 유전자들이 서로 하나만 존재하고 없죠. N상태라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류 유전자가 하나는 존재하는데 없어요. N상태라는 얘기.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이후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DNA량이 2, 0이라는 얘기는 아, 복제된 염색분체가 아직 붙어있는 상태구나. 여기서는 1, 0이라는 얘기는 아, 복제된 염색분체가 서로 떨어졌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이 바로 2분열 중기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리울은 생식세포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비어있는 칸들도 채워볼게요. 2, 0이고 당연히 대류 유전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E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 대류 유전자가 없으니까 0을 가져야 되고요.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포 같은 경우는 그럼 왼쪽에 있는 표랑 매칭을 시켰을 때 누구냐면 2분열 중기니까 디귿이 되겠네요. 이 세포가 바로 P라고 하는 세포였대요.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의 오른쪽에 있는 이놈입니다. 디귿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A와 B, A는 2이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에요. 그러면 3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의 감수분열 중기요. 감수분열 중기 복제는 됐고 그 다음에 아직 분리는 되지 않은 상태. 그랬을 때 염색분체의 숫자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요. 염색체는요. 2에는 6이니까 6개예요. 그런데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염색분체의 개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2값은 12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ique 한글자막 by 한효정